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시간을 아미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네, 저 올해 연말은 요즘 기타 치는 재미의 예로 살고 있어가지고 연말에도 기타 열심히 치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피 할리데이!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저는 연말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할리데이! 네, 저에게 크리스마스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열심히 많은 무대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해피 할리데이! 네, 아미 여러분들! 저희 BTS 연말 무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피 할리데이! 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볼 계획이고요. 게임 이벤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해피 할리데이! 네, 아미 여러분은 연말에 혹시 뭐 하시나요? 저는 가족들과 같이 탄이와 같이 놀 예정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ے 아멘 안 안 안 안 안 안 안 감사합니다.